자 여기에서 틀린거는 요 디바이딩이 아니라 디바이디드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치가 아니라 여기다 인을 넣어줘야 되요 아니면 웨어로 바꿔도 상관없어 웨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긴 툴 룩이 아니라 룩 온 까지 들어가야 되요 으 그 다음에 이거 뿔이 아니라 풀리 그 다음에 어나더 가 아니라 얻어 원은 없어야 되요 음 그 다음에 이 푸가 아니라 외더 자 요건 이건 이 푸는 인지 아닌지 인데 리걸들 리 서브 는 전치사 지거 모모에 상관없이 근데 이 명사절 이 푸는 동사의 목적어 만 가능 뭐 가 주어 진 주어도 있기는 한데 이것만 외워도 되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이 푸는 안 돼 외더저로 와야 돼 그 다음에 비에이브 는 행동하다 이게 자동사야 자동사는 수동을 쓸 수 없죠 자 어더 하고 어나더 어더 뒤에는 복수가 오는 거고 어나더 뒤에는 단수가 오는 거에요 여기보니까 teens 복수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두배 어 완전히 두배 매우 부주의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꾸며 주는데 이 트와이스가 형용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 수식 부사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 조용법에서 전치사로 끝나는 표현들이 있잖아 그거야 근데 이게 거의 고등학교 때는 이게 좀 힘들어 그래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똑같은 나이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 근데 룩은 룩 앳 룩 온 보다는 룩 앳을 우리가 더 많이 보지 근데 이제 화면을 바라보는 거니까 룩 온 을 쓴 거야 음 구경하다 라는 의미기도 하고 어 그래서 아이 니더 하우스 투 리브 인 아이 니더 펜 투 라이트 윗 그거랑 똑같은 수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위치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는데 보니까 얘가 주어고 이 플레이어 하는 사람들은 피해야만 합니다 이게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야 벽에 부딪히는 것을 등장하는 벽에 부딪히는 것을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니까 사명식 완전이야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 완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디바이드에 여기는 과거 시제 동사 자리에요 능수동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어 그래서 과거 시제 동사 자리인 거에요 여기까지 relies 부사 부사 Pretty much 부사 want 손 boats